자 이제 러닝 개같은 놈이 하루카를 삼도 전변으로 가라 채팅창에선 편의점 가라고 하겠죠? 하루 나한테 왜 이렇게 바라는게 많아 영준아 야 먹을거 아무거나 좀 시켜라 가벼운거 어 장기 레이스가 될거 같다 추천 좀 해주세요 팬 가입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거 오오 다하나 불안당해 새끼들 이 어 발작이 존나 잘하네 근데 진짜로 포인트 찍겠습니다 삼도체면 도착한 다음에 바로 찍을게요 오오 편의점이 저 앞에 있던 걸로 기억나는데 다 온거 같은데 보리보리 까버렸던 이쪽에는 편의점이 없나? 편의점 안사고 들어가면 난리날거 같으니까 편의점은 갔다가 가겠습니다 야 뷰눈나랑 집에 들어가지 밖에서 술 마셔 투어를 하냐 오오 찹다 지금 화려인가 공간 어? 뭐야 갑자기 얘가 왜 나와? 먹대요 고마워 먹대요 고마워 삼겹살 그냥 전부 주세요 수고기집이네요 두 마리 미친 저 앞에 지나가면은 저기 뜨는거였나봐 스탑 스탑 오사비님 펭카님 감사합니다 헐 저 또 술을 마시고싶다고? 또 술을 마시고싶다고? 카카바클럽? 야 쟤 엠브로 아냐? 진짜로? 음 아 미안한데 나 지금 일처리할거 많은데 편의점도 가야되는데 지금 너 데리고 숙집가게 그게 안되는데 가볍게 쌩까지고 난 편의점 쳐서 갈게 안녕 다음번에 캬바 앞에서 보면은 그때 들어가는걸로 하자고 벤텀 편의점 여깄다 agem ppap가 아닌 ppop 오오오옹 어? 바로 옆에 악국있는데? 오옹 오오 뭐가 약국이지? 자 보자 오오 오오 뭐야 이거야? 약국 여기야? 아 벽에다 비워보자 뭐야 뭐야 약국이야 소모 코너 좀 들어서? 아아 오키도키 음 이라샤이마세 어? 스태미난 로열 스태미난 엑스엑스 터프니스 컴텍트렌즈 그렇다면 고급도 하나 좀 먹어볼까? 다섯 개 정도 챙겨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챙겨주고요 비슷한 가격 다섯 개 정도 오케 열리 하죠 고급도 하나 거의 전원 VIP라고 누가 박았을 열네 열네 열네명씩 하냐 제발 가는 길에 양아치가 없길 바라면서 지금 타태형사 만나러 그 그 삼도천으로 가야돼요 유민상씨 나오는 곳 어? 오오 꽃뱀한테 전원 안탈렸으면 고급박스 마음껏 먹었는데 야 안탈렸어 다시 찾았어 부 frå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을 으응? 으응? 형사님! 이 악마는 몸이 성할 데가 없네 총도 맞아 머리에 빠따로 맞아 주먹으로 맞아 요코하마? 드디어 여행을 떠나나? 자동차로 간다고요? 물론 저는 하야됐죠? 박카스 14병을 준비했는데 이장아! 에헥! 아... 아니... 아... 아... 으... 아니... 스킬 찍으면은 물리학샷아 물리학샷으로 뭐해라 뭐해라 어 또 뭐야 이거는 또 뭐야 이번엔 심지어 무기 수리까지 아우 particles 무기 안쑤 안쑤 버릴거에요 다 아까 hypotheses 아휴 이리야 이씨 아유 알아서 알았어 고쳐줄게 바꿔줄게 소리 내줄게 오 오 나라우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그리고 저의 여왕을 받은 것 중에 시빼마의 아홉이, 이 문구가 남은 이라였습니다. 이 문구가 남은 여왕이 남은 20분에 있어요. 네. 네. 하하하하. 시빼마의 아홉이. 아직도 깜짝이 없는데 이 년이 20분에 안 되는 거였을 것입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어려워 9장이다 4장 남았네 9, 10, 11, 12, 13 아 5장이네 오전 한 9시만 더 날려나? 9시까지 늦어도 제9장 탈환 4화까지 얽혀드리다니 코에 피지질이네 이 형 탈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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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명을 거둔 재생태기엔 오라디라 아 솔지님 말씀하세요 내가 채팅창을 읽고 대답을 잘 못하는 이유가 일방적으로 대답하는 이유가 뭐냐면 롤이랑은 틀리게 봐봐 이건 지금 게임중에서 사운드가 나오잖아 나랑 오디오가 겹치잖아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이해해줘 이런거는 아 알았죠? 이제 나랑 오디오가 겹쳐 그럴땐 내가 말을 못해 꼭 필요할 때 아니면 이해해줘거는 이해해줘거는 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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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롤과 롤 너희들은.. 정신..재 굽을 해야한다 이 애들 있는가? 앞은 ㅅㄹ riff이야 쌍살군이야 yield 누구인거 쌍살군?! 보르소리가 bonito 오오오오 총돌고있는 상대한테 세모들으면 이거 되죠 이스키리 뭐야? 봉까지 나왔어? 봉에 식하래 이치 한손에 봉글고 아디어스 다음 나와 다음 나와 이스키 나 야인이야 한손에 식칼 들고야 지금 어리머리 마구 까버리 예이 아 이쪽이네요 죄송합니다 이쪽 문이다 드디어다 드디어다 슬슬충이구만 슬슬충 쌌다 쳐내 슬슬충 쳐내 참을 수가 없다 라오카로 너맛은 수술충이었다니 참을 수가 없다 슬슬충 얘 존나 셀 것 같은데 도둑은 정말 정말 아카마나 펜던던 왜 그러신가요? 도둑은 처음으로 사과 이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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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도둑은 진풍 참을성 피 매주이야 빨대들어가 빨대들어간다 에라 모르겠다 꺼진 비바람 몰아쳐도 마세기 아! 벨대 좋아스 뭔 부분이지? 뭐야 경찰? 쿠도상 유카이 노 견고한 도시대 타이호스